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병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실험들을 좀 해볼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환경을 갖춰야 돼서 현재 저의 저장소의 상태는 showlog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가지 버전들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 마스터 버전을 제외한 나머지 버전들을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스터 버전으로 체크아웃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 클릭해서 스위치 체크아웃 마스터 그래서 마스터가 빨간색이 나오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하고 싶은 브랜치가 있는 곳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Delete RefHeadsGoogle 그래서 딜리트 하시면 삭제가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딜리트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MS도 마찬가지 자, 됐죠? 그 다음에 refresh 한번 하고요 그리고 저는 마스터 워크4 라고 되어 있는 이전에 워크3 상태로 저는 리셋을 해 버릴 거예요 그때의 하드를 이용해서 리셋을 하면 깔끔하게 우리가 브랜치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워킹트리 체인지스를 선택해 보니까 구글.txt 라는 파일이 삭제가 안 됐네요 이렇게 저는 삭제를 해줬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건 간에 워크.txt 라는 단 하나의 파일이 여러분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것을 과거로 돌리면서 복잡하게 하긴 했지만 그리고 저는 여기 역사 로그는 오른쪽 화면에 보고 그리고 여기 왼쪽엔 윈도우 탐색기를 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브랜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브랜치는 create branch at this version 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open tutorials 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만들 겁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브랜치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버전의 master와 open tutorials 둘 다 저 버전에 속해 있는 브랜치인 거죠 그리고 빨간색이 현재 브랜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master.txt에요 그리고 master.txt 안에는 mastercontent 그리고 4번이라고 이렇게 적고 얘를 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working tree changes 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 보면은 리프레쉬를 해야죠 여기 master.txt 파일이 아직 커밋이 안 된 상태로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commit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commit 화면을 띄운 다음에 master.txt를 체크해서 스테이지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스터 work 4번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버전을 생성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스터는 새로운 버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오픈 튜토리얼스 브랜치로 다시 가서 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아웃을 했죠 그리고 저는 오픈 튜토리얼스 브랜치에서 마스터 브랜치에는 없는 파일인 오픈 튜토리얼스.txt 라는 파일을 만들고 마스터 브랜치와 오픈 튜토리얼스 브랜치를 병합했을 때 Git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해서 텍스트 파일 오픈 튜토리얼스.txt 그리고 이 파일을 열고 여기에 오픈 튜토리얼스 컨텐트 4번 저장 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클릭해서 Commit 이 파일을 선택하고요 OpenTutorials Work 4번 그리고 Commit 버튼을 누릅니다 리프레쉬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나게 된 거예요 파일들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헷갈려요 잘 들어 오셔야 돼요 저는 마스터 브랜치로 오픈 튜토리얼스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을 가져와서 합치고 싶은 거예요 이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우리가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 볼게요 스위치 체크아웃 마스터 마스터 브랜치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병합하고자 하는 브랜치를 지정을 해서 Merge, 즉 병합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OpenTutorials 브랜치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Merge 어디로? To Master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다 여러분이 왜 병합했는지를 써도 되고요 안 쓰면 자동으로 기시 메시지를 만들어 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스터와 그리고 OpenTutorials를 병합한 결과를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Merge Commit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OK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에 OpenTutorials 브랜치에 있는 파일이 생기는지 보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아, 저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보시는 것처럼 OpenTutorials.txt 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환상적이죠? 그리고 OpenTutorials와 이전에 마스터가 있었던 두 개의 브랜치를 공통의 부모로 하는 새로운 브랜치가 자동으로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브랜치의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OpenTutorials.txt 라는 파일이 추가됐고 Master.txt의 내용도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브랜치를 이용해서 브랜치의 Merge 기능을 통해서 버전과 버전을 수정 사항들을 합치는 방법을 살펴본 겁니다 정말 좋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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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